네 오늘 설명해드릴 디지털 콘솔은 X32 컴팩트라는 모델입니다 베링거 X32 모델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 풀사이즈 그냥 X32라고 말할 수 있는 풀사이즈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X32 컴팩트 지금처럼 반쪽 된 사이즈인데 조금 큰 모델 그리고 X32 프로듀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일반 차이는 뭐냐면 여전히 하프 사이즈라는 건 똑같은데 렛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듀서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밖에 코어라는 모델이 있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그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많이 접하시는 모델이 프로듀서 아니면 컴팩트 아니면 풀사이즈 그리고 또 베링거하고 같은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다스의 M32와 M32R이라는 모델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아마 시중에서 많이 접하시고 또 뭔가 그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오퍼레이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종류 얘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있는 모양이 풀사이즈하고 하프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먼저 사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마이다스도 마이다스 M32와 베링거 X32는 무슨 차이냐 일단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같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사실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이다스라는 회사를 베링거가 속해 있는 마더 회사 뮤직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베링거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뮤직그룹은 근데 그 뮤직그룹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마이다스 콘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베링거 이름으로 먼저 X32가 나왔고 그리고 또 후에 마이다스라는 이름으로 M32가 나왔는데요 사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이걸 배웠다고 해서 M32는 안 배웠냐가 아니라 이거 쓰실 줄 알면 M32도 쓰실 줄 아는 거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M32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베링거 X32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게임 체인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솔 때문에 많은 아날로그 콘솔들이 다 퇴출되고 또 그 전에 비쌌던 고가의 디지털 콘솔들이 다 퇴출되고 X32, M32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아이폰이 국내에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그 전에 폰 시장이 다 뒤바뀌었듯이 마치 아이폰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듯이 X32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음향 시장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용법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콘솔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새겁니다 이거 거의 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안에 소프트웨어도 제가 딱 리셋을 해가지고 팩토리 리셋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처음 사오시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먼저 내부적인 것을 손대기 전에 연결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연결을 하시고 또 연결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뒤 후면에 있는 패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이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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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6번까지 16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네 풀사이즈는 32개의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X32는 32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콘솔이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 16개 밖에 없으면 얘는 16채널 콘솔이냐? 아닙니다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이 인풋을 더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16개를 더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 사이즈는 작지만 32채널 콘솔 풀사이즈와 동일한 32채널 콘솔이다 다만 이 후면에 가지고 있는 인풋이 16개 밖에 없다 1번부터 16번까지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풋이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아웃풋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아웃풋들이 특별한 기능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화기는 저번에 제가 전화기 설명 드렸잖아요 전화기는 그냥 전화 버튼 누르고 예전에 같으면 다이얼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되지만 스마트폰은 전화 어플이라는 걸 깔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또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 어플을 깔아야 되고 또 음악을 들려면 음악 듣는 어플을 깔아야 되듯이 이 디지털 콘솔은 이 아웃이 1번 아웃이 있잖아요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옥스 같은 모니터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역할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도대체 메인 아웃은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8개의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자랄까봐 자 여기에 옥스 아웃이라고 있죠 옥스 아웃에 1번부터 8번까지 6번까지 죄송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옥스 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 사이즈는 이 아웃이 16개가 있어요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아웃이 있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 옥스 아웃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총 22개의 아웃이 있는데 이 22개의 아웃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옥스 5,6번에 지금 메인을 꽂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작업실에 준비된 잭은 우리가 55 잭이라고 말하는 55 커넥터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스 아웃에 꽂아야 돼요 여기 XLR 여기 마이크 캐논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은 XLR인데요 XLR 꽂는 곳에는 못 꽂으니까 얘가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옥스에 꽂을 거예요 그런데 옥스에 꽂으면 메인 소리가 나느냐 납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이죠 내부에서 이 옥스 5번, 6번을 메인 LR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메인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이 아웃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연하시지 말고 풀 사이즈의 경우에 총 아웃풋, XLR 아웃풋 16개와 그리고 옥스 아웃 6개가 있다 풀 사이즈의 경우에 그리고 또 이 하프 사이즈인 컴팩트나 프로듀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XLR 아웃과 옥스 아웃 1번부터 6번까지 6개 아웃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네이크를 연결하시면 또 이 모자란 8개 아웃풋을 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콘솔은 총 22개의 아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도 아까 제가 32개의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6개와 풀 사이즈는 16개가 더 있고 그리고 또 풀 사이즈가 아닌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스네이크 연결해서 16개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랄까 하여 또 옥스 인 옥스 아웃에 이어서 옥스 인 6개의 인풋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번 6번은 여기 RCA 타입 우리가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잭이 RCA 잭이잖아요 RCA 라는 잭이 있는데 RCA 인풋은 이 5번 6번 하고 다른게 아니라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RCA 꽂든지 아니면 이 55라고 말하는 여기 TS나 또는 TRS 어려운 용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55잭 55잭으로 여기에 꽂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겸용이다 얘가 총 8개가 아니라 5번 6번은 겸용으로 RCA에 꽂든지 아니면 55에 꽂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옥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 아날로그 콘솔을 할 때 옥스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옥스하고 여기 옥스는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서 옥스는 아날로그 콘솔에서 옥스는 모니터 줄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에 발란스를 따로 주기도 하고 녹음을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펙터 같은 것을 할 때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옥스는 어쨌든 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X32의 옥스는 그 모니터는 여기 연결해야 되냐 옥스하고 연결해야 되냐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냥 주아웃 16개가 모자랄 때 보조로 쓰라는 이유에서 보조아웃입니다 어 그러면 이 16개하고 얘가 차이가 뭐냐 그냥 모양만 다른 거냐 아닙니다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옥스인도 마찬가지고 옥스아웃도 마찬가지고 어 이 풀 인풋 그러니까 XLR 인풋과 XLR 아웃 대비 이 옥스인과 옥스아웃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아웃이 모자랄 때 또 그래도 인풋이 모자랄 때 쓰는 게 이 옥스인과 옥스아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는 그냥 보조입력 보조출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드리면 모니터 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크백 램프가 있는데요 어 요쪽 파트는 이제 램프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 이런 등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콘솔 비추는 등을 보셨을 겁니다 그 등을 여기 연결하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토크백은 이제 어 그 뭐야 콘솔 오프 하시는 분이 무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 토크백에 마이크를 꽂아 가지고 그 무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때 쓸 수 있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이라는 거는 어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라이브에서도 어떤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어 방송실이 어떤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메인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어 이 모니터 아웃에 그 스피커 연결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엑스 USB 이 스페션 카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어 본인 상황에 맞게 뭐 파이어 와이어나 다른 연결이 필요하실 때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들이 다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구매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카드를 빼내고 다시 체인지 하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데 그럼 이거 기본 달려있는 이 USB는 뭐냐 하면 어 이 X32 콘솔이 멀티 트랙 녹음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또 멀티 트랙이 뭐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귀로 듣는 음악은 투 트랙이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투 트랙인데 그게 아니라 원소스들 마이크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4번 드럼, 킥, 스네어, 하이햇, 오버헤드 뭐 이런 그 하나하나의 소스들을 다 따로따로 녹음하는게 멀티 트랙 녹음이거든요 그 우리가 음반 낼 때 그 멀티 트랙을 다 녹음을 해서 그 믹싱하는 엔지니어가 그 한 트랙 한 트랙을 다 또 손을 보고 잘 믹스해서 마서링까지 해가지고 음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멀티 트랙 녹음을 이 콘솔은 지원합니다 뭘 통해서? 여기는 USB 단자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DAW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큐베이스라든가 누웬더 프로툴 같은 그런 DAW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콘솔에 들어오는 그 한 채널 한 채널 소리를 다 따로따로 녹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이렇게 또 후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쓰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인솔 환경에서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더넷 하나 USB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나 또는 이더넷 단자를 통해서 아이패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그것도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콘솔 기본적인 거 설명만 해도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이 콘솔 직접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여기 이더넷 단자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상에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노트북도 되고요 그런 걸로 이 콘솔을 다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뭐 뮤트를 풀고 넣고 볼륨을 올리고 볼륨을 내리고 게인을 올리고 게인을 내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뭐 또 EQ 만지는 것까지 특히 또 아이패드는 터치가 되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EQ를 또 만지실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컨트롤 할 때 요 이더넷 단자에 연결을 하셔서 컨트롤 합니다 어 또 여기 보시면 울트라넷이라고 퍼스널 모니터링이라고 또 렌 단자가 있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다 영상 보고 배웠고 다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되죠? 여기 꽂아놓고 리모트 컨트롤 안 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AS, AB 여기도 램포트거든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램포트에요 램포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예요 컴팩트에만 네 개가 있는 건데 엉뚱한 램포트에 꽂아놓고 왜 아이패드로 리모트가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저도 한 번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라이브에서 급하게 세팅을 하다가 엉뚱한데 엉뚱한 램포트에 꽂아놓고 아 이거 왜 컨트롤이 안 되지? 왜 리모트가 안 되지?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램포트에 꽂아서 이 콘솔에 공유기를 연결해 주셔야지 아이패드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USB는 컴퓨터나 컴퓨터 본체나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자인데요 사실 이 USB는 거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램으로만 연결되도 다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USB 단자는 크게 쓰진 않고 그 다음에 미디인아웃이 있습니다 미디인아웃은 미디신호는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국제 규격의 신호예요 그 신호를 이 콘솔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미디 장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링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하고 이 미디를 통해서 연동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X32 두 대 또는 X32 하나에 X-Control 하나 이런 식으로 미디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그 장비에서만 만져도 이 콘솔이 컨트롤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미리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이것도 라이브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특히 콘솔 한 대로 운용을 하신다면 더더욱 쓸 일이 없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EBU 아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8개 아웃이 있고 또 보조 옥스 아웃은 다 아날로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디지털로 신호가 다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DA 컨버터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라는 뜻이거든요 그 약자가 DA입니다 그래서 DA 컨버터를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뀐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상태로 아웃풋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호가 그런데 이 ASEBU 아웃은 이거는 아날로그로 바뀐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상태 그대로 디지털 신호 그대로 나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비들 뭐 홈시어터에도 보면 SD PIF라고 또 아니면 광옵티컬 광 같은 그런 인풋들이 다 디지털 인풋이거든요 또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뭐 블랙매직 디자인의 스위처 같은 거 있잖아요 스위처 같은 것도 보시면 ASEBU 인풋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에 이 ASEBU 아웃을 통해서 디지털 상태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한번 바뀌었다가 또 아날로그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디지털로 바뀌는 것보다 그냥 디지털 상태로 바로 신호가 가면 열화가 없겠죠 그래서 어 그런 연결을 쓰실 때 이 ASEBU 아웃을 쓰는데 역시 이 콘솔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뭐 굳이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어 이건 좀 더 높은 레벨의 얘기니깐요 어 이거는 뭐 그 정도로만 그런 단자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랜드 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퍼스널 모니터링 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또 이 베링거 회사에 P16이라는 조그마한 어 보조믹서라 그래야 되나 어 퍼스널 믹서죠 퍼스널 믹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믹서라기보다는 어 연주자들이 뭐 이렇게 드럼을 치는 연주자나 또 베이스를 치는 연주자나 기타 치는 연주자들이 어 이제 스피커로 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무대에서 사운드가 되게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명확하게 못 들을 수가 있어 뭐 하울링이 나기도 하고 어 그런 B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B 하는 하울링이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연주자들은 이렇게 인이어 이어폰을 쓰고 그 자기 악기 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장비들이 뭐 베링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아비홈이라던가 뭐 또 RNS 이런 데서 그 퍼스널 모니터링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베링거에서도 P16이라는 퍼스널 모니터링 장비가 나옵니다 그 장비에 연결할 때 쓰시는 포트가 여기 퍼스널 모니터링 울트라넷 돼 있는 이 램 포트를 통해서 그 P16 같은 장비들을 연결하시는 거에요 그 디테일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AS50AB라는 포트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콘솔은 내부에서 신호를 다 디지털로 처리합니다 어 그러니까 디지털이란 말은 0과 1로 이루어진 그 밖에 없는 이심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 상태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콘솔에 그 데이터를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무대에서 그렇게 디지털화 된 신호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 디지털로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해서 이 디지털 콘솔들은 자체 자기 회사만의 규격을 다 개발합니다 공통 규격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 회사만의 규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마디라는 신호 개념도 있고 또 단테라는 개념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공정적인 개념보다 이 X32는 AS50이라는 자기들만의 규격인데 이게 범용 구격인지 베린거 만의 규격인지 제가 그까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세탁기로 빨래만 잘하면 되지 제가 세탁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어느 정도 지식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AS50 규격이 국제 공통 규격인지 베린거 만의 규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베린거에서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AS50이라는 규격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디지털 콘솔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다른 디지털 콘솔은 다 마디 아니면 단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S50은 제가 M32, X32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린거라는 회사에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S16이라는 또 마일라스로 가면 D16이죠 D16 D16 하여튼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왜 이름이 디지털 스네이크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어떤 디지털 장비가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여기는 16개 인풋을 다 꽂아주기 위해서 무대에 있는 인풋을 꽂아주기 위해서 굵은 멀티선 이런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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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선이 아니라 이렇게 얇은 신호선이 아니라 굵은 멀티선을 무대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인풋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굵은 선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뱀을 닮았다고 해서 굵게 굵잖아요 굵다 보니까 뱀을 닮았다고 해서 스네이크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부르는게 뭐 저희 나라만 그러는게 아닌가 봅니다 외국에서도 다 스네이크라고 부르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링거라는 회사에서 이름을 디지털 스네이크라고 붙였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 회사 브랜드 디지털 콘솔들은 스테이지 박스라고 해요 무대에 있는 박스 스테이지 박스라고 하고 또 베링거에서는 디지털 스네이크라고 부르는데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무대에 놓고 거기서 이제 인풋을 다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신호를 이 램포트를 통해서 이 콘솔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콘솔에서 이제 믹싱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그 램포트에는 이제 그 디지털 스네이크 스테이지 박스를 연결하는 그 램포트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일단 A만 하나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B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포트 두 개는 디지털 스네이크 연결하는 그 포트다 뭐 여기에 공유기를 연결한다든가 그런 포트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컴팩트 후면에 있는 단재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풀사이즈 좀 다를 수 있어요 풀사이즈 뒷면은 여기서 뭐 추가되는 그 그들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또 프로듀서 더 작은 모델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일단 프로듀서에는 A, E, B, E, B, O, S 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모델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공용 공용으로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옥스인 옥스아웃 동일하구요 그리고 또 모니터 아웃, 램프, 토크백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자, 그 다음에 미디 단자, 디지털 아웃인 ASEBO 단자 그리고 퍼스널 모니터링 하는 그 램 포트, 그 다음에 스테이지 박스, 디지털 스네크 연결할 수 있는 램 포트 이 구성은 거의 동일한 구성이니까 일단 내가 이 콘솔 떠졌을 때 뒤에 있는 단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마이크로 소리를 내야 되고 또 스피커로 그 마이크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스피커에서 듣게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마이크 하나로 이 콘솔 연결해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디에 꽂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여기 1번 포트에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연결을 해야죠. 마이크 꽂았으니까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스피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피커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곳에 준비된 선은 이 55잭밖에 없기 때문에 이 55잭을 여기 메인 8개 아웃에 못 꽂잖아요. 그래서 뭐 젠더로 써주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제가 옥스 아웃에 옥스 아웃 6번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뻗거릴 수 있어요. 네 꽂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원래는 이렇게 뮤트하고 스피커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꽂고 있는데 이렇게 옥스 아웃 5번 6번에 제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꽂고 제가 지금 찍기 전에 미리 잠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네 네 일단 제가 무슨 세팅을 했냐면 일단 이 당연히 이제 마이크를 꽂았으니까 갠을 잡았겠죠. 갠을 잡고 그리고 그 볼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옥스 5번 6번의 메인 소리가 나가게끔 제가 내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거까지만 해 놓은 상태 다른 건 전혀 손대지 않고 그거까지만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마이크 꽂고 스피커 라인 꽂고 소리 나는 거를 지금 보여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영상은 끝내고 저 앞쪽으로 가서 그 어떻게 또 버튼들을 만지고 어떻게 소리가 나게 하는지 나우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